네, 뉴스 전하겠습니다. 가수 BI의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해서 지난 2016년 경찰이 이를 검찰에 보고를 했는데 검찰이 혐의를 뭉갰다라는 의혹이 어제 KBS를 통해서 제기가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경찰이 뭉갰다라는 비판들이 좀 많았는데 검찰이 사실은 뭉갰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된 것이죠. 수사기관들이 다 이러면 대체 누구를 믿고 수사를 맡겨야 되나 좀 걱정이 되는데 일단 보도 개요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은 지난 2016년 8월 BI의 마약 의혹을 YG연습생 출신인 한모 씨로부터 확인을 해서요. 한모 씨 사건을 맡았던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는 지난 2016년 8월 31일 검찰의 한모 씨 사건을 송치를 하면서 별도로 BI의 마약 의혹에 대한 수사 보고서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이 보고서는 제목이 피의자가 마약류를 교부한 김한빈 관련이라고 BI의 본명까지 적시가 되어있었는데요. 카카오톡 대화 내용까지 첨부해서 제출이 됐다라고 합니다. 또한 한모 씨가 진술을 번복을 했을 때 옆에서 변호인이 보였던 그러니까 YG 측에서 붙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변호인이 보였던 수상한 행동들에 대해서도 함께 기술이 됐는데요. 이거를 보면 심지어 변호인이 화장실에 갔을 때 그러니까 한모 씨가 혼자 남았을 때 한모 씨가 경찰들 앞에서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면서 죄송하다, 말 못할 사정이 있다라면서 어쩔 줄 몰라 했다라는 내용도 이 보고서에 적시가 되어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경찰 관계자는 KBS 쪽에 BI를 조사하려고 했지만 A 씨의 진술 번복 다음 날 이 사건을 검찰이 송치를 하라고 지시를 해서 이 사건을 넘겼다라면서 검찰이 BI를 조사할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하지만 정작 수사를 넘겨받은 수원지방검찰청은 한모 씨에 대한 수사는 물론 BI에 대한 추가 조사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당시 사건을 지휘했던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사건을 총치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아울러서 BI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이 일자 일단 경찰 관계자가 검찰을 지목을 한 셈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수사기관들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수사권, 검경 수사권 조정 놓고 굉장히 민감한 시기 아닙니까? 게다가 이번 주 안에 검찰총장, 신임 검찰총장도 들어올 예정이고요. 아마 오늘 지목이 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와중에 참 수사하는 거 보면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갑갑하죠.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많이 답답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 고유정 사건 같은 경우에도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리잖아요. 많은 경우 몇 천 개씩 달리잖아요. 절반 이상은 경찰 욕이에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때 이 사건이 처음 불거진 후에 제주경찰 쪽에서 피의자의 말만 믿고 수사가 부실했던 면이 있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죠. 비하의도 경찰이 수사 중인데 검찰에서 야 이거 그냥 우리 쪽으로 송치해 라고 해서 보내줬더니 그냥 덮어버렸다. 그게 이제 경찰 주장이고. 그게 이제 경찰 주장입니다. 검찰에서는 제가 기억이 안 난다. 그게 검찰 주장이고요. 사건을 넘기라고 얘기한 적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